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다방의 사라다 빵과 소시지 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어요. 이건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저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제거해 볼게요. 저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제거한 것 같아요. 저는 플레인 요구르트에 제거한 것 같아요. 매콤하고 부드러워요 기름 방욕 청양고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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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달콤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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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idade 고소해요 크림치즈 소스 치즈소스 야무지가 또 엄청 달콤하고 맛있어요 이런 맛을 다 먹었지만 이 식감은 너무 맛있어용 이렇게 먹으면 깜짝이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양파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랍스터 바삭바삭 매콤달콤달콤 배가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서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바삭바삭 바삭한 소스 고춧가루 청양고추 입안에 맛있더라고요 바삭바삭 매콤한 맛 매콤하고 달콤해요 다 먹기 좋은 먹방 잘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